이거 요즘 또 떴더라? 저마텔로 떴더라 저마텔 그냥 세조하니 해야겠다 원래 여진이 떴는데 그럼 필요 없어? 난 이거 들거야 됐다 간다 와아아아 감전 세조하니 간다 아무 생각 없이 무빌로 세조하니 세조하니 스킨 바꾸려고 했는데 찌록 상대가 아아아아 좋아요 마이파이트 해보자 해보자 이거 내가 옛날에 다이아1에 있는 장인빌드 보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저마텔이 뜬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제가 꼴리는 빌드 하겠습니다 꼴리는 빌드 옛날에 어떻게 했더라 이거? 1레벨 일단 W 찍었던 거 같은데 W 찍고 Q 2순 맞지? 2순이 아니라 W Q 2순이지 네 저마텔은 참고로 그 저 시바나 때부터 재밌어가지고 자주 쓰는데 괜찮더라? 저마텔 또 누구 쓸만한 애가 있나 보고 보는 중이야 그래서 고분고분할까 이상이 탁 이상이 탁 아 감전 안 터졌네 딱 그 뭐지? 방패 방패만 비 Wahl 예 multiplayer 강전 나쁜 녀석 확실히 여진이 아니면은! 초반은 안 좋구만 총 like 총 einfach Que vio Claudio 아 이거! ば 이거 너무 손해돼 오랜만에 하니까 감 잃어도 kt 닫고 이건 잡았어? 뭐 어쩔 수 없어 수도란에 아 이거 에반데? 잘못 깠다 역시 여진이 더 나은거 같아 근데 여진이 좋아 제가 참고로 공략 안보고 그냥 하는거에요 내피셜로 저마텔이 있다더라 이런 느낌? 오케이 하나 둘 어 잘가 다음에 킬 가 안갈래 어 다이브 쳐줘 야 뭐해 너무 에반데? 집가 그냥 시키야 어? 음 이거 몇대 맞아줄대잖아 아 이거 짧게 썼어 아 아 음 이거 가야지 히히히 레알 정석템틀이다 그쵸? 저도 알아요 셋 잘가 짧게 짧게 딜교 짧게 짧게 딜교 어 잘가 왜에? 왜 들어온거야? 뭘 믿고 이거 하나 갑시다 이게 이게 딜템이에요 딜템 더블리 추가 데미지 달달하기 때문에 이템이 나에게 필요했을 뿐 나이스 아니야 나 안가고 싶은데 아직 아니 올꺼우면 끝까지 올꺼 와리가리한거 너무 좋고 아이씨 아이씨 아 하나 둘 궁 써라 이새끼야 그냥 궁 쓰라고 왜 궁 안써? 아까 썼구나 잘했어 이렇게 되면 또 이득이죠 아이씨 편하네 쓰고 집간척 해놓고 한번 딜교해야겠구만 어 어 어 수고? 오오 어쩌라고? 잘가 나이스 오머그? 오머그는 약한자가 가는거다 오머그는 약한자가 가는거야 알았어? 나는 피가 까일일일이 없기 때문에 뭘 저항공성계야 여기서 저항공성계 가면은 망해 하나 둘 어 이렇게 이렇게 살려줘 시발 으악 으악 아하 3회 일체를 간게 씨발 잘못이야 흐흐흫흐흫 아니? 아직 잘못하지 않았어 3회 일체는 간게 잘못인가? 내 플레이는 문제인가? 내 플레이에 문제가 없어 3회 일체가 문제인거 같아 안 묻어봤다 CS는 내가 더 많긴 하거든? 운영도 내가 좋아 다만, 맘에 안든다 이거지 일단 한번만 밀자 아이 왜 안 쳐져 아이고? 죽여, 뭐야 왜 쟤 공 없어 욕심이 과했다 어 근데 얘 원래 템트리 어떻게 가냐 그냥 탱탱가네 탱탱가면은 세조하니가 아닌데 그건 탱 세조하니인데 어? 잡았다 하나, 둘, 하나 너가 왜 먹냐? 내가, 나이가 땄는데 아주 나쁜 사람이야 센데 근데 진짜 오케이, 말파히트가 AD 카운터에서 그런거지 내가, 센네 세기는 하, 하, 하하 하, 하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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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어? 맛있다 헤헤헤헤 타님 아냐? 나이스 청타님만, 청타님 나이스 축하야지 제이득받고 미니씨 오졌죠? 거드라지 역시 세조하니는 역시 거드라지 딱 봐도 둥기잖아, 둥기 거드라도 어떻게 보면 둥기이기 때문에 이걸로 수두렵해야지 증신을 잘해요 나 먹게 해줘 흐흐흐흐흫 으흐흐흫 아 맛있어 이거 희망보맛 하면서 먹는거 아주 달달해 오케이, 어어? 오케이, 느려졌고 붙 됐고 살려줘 시바 뭐 이정도? 세조하니아 클라스 잘 보여드렸구요 이제 한 번 뇌절이 아닌 암살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암살을 위해서 코어템 뭐다? 당연히 이거 미연자에 렌즈가가지고 안보이는 곳에서 부시에 따다다다 빨간거 한번 해준 다음에 QRW 아니 QW 평 2평 궁평 하면은 다 뒤진다 오케이 W 데미지 몇? 지금 거의 한대 맞으면은 2000씩 떨어집니다 체감상 그래요 맞으면은 체감상 2000인데 너프당했어요 좋구요 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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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3 X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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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5 takiej Y545X4 X4 X4 X5 5 tanto ju 8g5able Dades 수화 X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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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dical Dades 수환 살구 옛날 독산물 obtained harm 나이스 개인 아주 양아치처럼 살려고 했지만 안 되죠 그리고 저는 깔끔하게 살아가지고 집 도착 집 갈 생각이었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닙니다 목적이 있는 자는 죽은 걸로 안 쳐요 쟤는 목적이 없었잖아 의도치 않게 죽은 거란 말이야 나는 의도했어 의도된 죽음이야 의도된 죽음은 자살로 안 치고 타살입니다 알겠어요? 뭔 소리야 조용히 하세요 안으로 갔다 아하하하하하하 안구들하다 인정! 감당시부들 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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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랭 랭 랭 랭 내 거야 트리플킬 랭 랭 랭 랭 랭 랭 랭 랭 자 딜량 한번 보자 13킬 7 gun 러쉬 디리향 1등! 흐흐흐흐 존나 세기다 아동 피해량 1등 강소량 1등 누가 봐도 내가 캐리함 수고